그래서요? 공개수사로 돌려요. 최 회장이랑 둘이 수사하지 말고. 이건 최 회장도 똑같이 갖고 있을 텐데. 이걸 들고 똑같이 압박을 해오면요? 최 회장 죄가 하나 더 추가되겠죠. 그땐 제가 언론에 공개할 테니까. 다쳐요 도혜강 부사장이. 여기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 줄 알고. 뼈도 못 줄여요 우리 같은 사람들 하나. 공개 못해요 최 회장은. 해봤자 형량은 늘어나고 선물을 안긴 사람들과는 등을 지고. 세무조사라도 맞으면 큰일이잖아요. 어떻게 할까요? 아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. 두어명 만나. 담당 검사 바꿔달라고 해요. 그럼. 김 검사님 아버님도 피의자 신분이 될 텐데. 괜찮겠어요? 너한테 원하는 게 뭡니까? 최 회장입니까? 저만으로 구속시키면 됩니까? 사람 말고. 사건을 보고. 제대로 수사해주길 원해요. 나도 봐주지 말고 최 회장도 봐주지 말고 둘 다. 제가 공평정대하게 법의 심판 받게 해주세요.